개몰이 하는거야? 개몰이 하는거야? 아우 두번째방 대구의 코너리 박중윤 선수 도대체 와우 우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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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지가 오히려 하네 와 힘들어 갑자기 빨라지는데? 와 힘들어 와 뒤지겠다 진짜 와 뒤지겠다 진짜 아멘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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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 어려워 아 우와 우와 꽃길이다 아 요boy 야 살려줘 살려줘 우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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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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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저녁들